세상이 어지러워져요 4차원의 귀신이 오면 세상이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요즘은 4차원을 싹 정리해서 4차원의 능력을 못써요 쓸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강의 많이 했죠 4차원의 존재들 제가 많이 부려먹었어요 정주영 회장 귀신, 이병철 회장 귀신, 이건희 회장 귀신하고 전세계에 있는 롤사일드가 많이 부려먹었어요 그 능력을 썼었어요 지구에 있는 4차원 존재들 한번 싹 이걸 다 어떻게 이걸 천도를 다 시켰어요 보냈어요 다 차원 도약을 다 시켜버렸기 때문에 지구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바로 죽으면 4차원 귀신을 지금 못돼요 왜 이게 세팅을 다 그렇게 해놨어요 oui owa 드라마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쪽에다가 오, 막막막 이렇게요 공포의 트라우마가 올라 delivering 공포의 트라우마가 올라올 때 발이 떨려요 공포의 트라우마 발이 막 떨리죠 공포의 트라우마야 이런걸 테러주실 때 잘 이용해 이게 대중심리를 테러주실 때 잘 이용해요 요즘 그런 짓도 많이 하죠 람보리기 사태부터 해가지고 마약사태로 대중심리를 흔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게 거기에 끄달라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려야 어? 잠깐만 본 가게에서 또 벗어났네 어디까지였어? 본 가게에서 또 벗어났네 여기서 한번 끄고 갈까요? 자 여기서 업로딩을 또 해야죠 아 애들이 그냥 컨텐츠들을 막 만들어주네 나야 땡큐지 부우 부우 상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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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아저씨 개아저씨 어? 막 트라우마가 올라와요 어? 개만 보면 아 트라우마가 올라와요 어? 특히 똥개 보면 트라우마가 더 올라와요 어? 업로딩을 하고 있습니다 1531 1531 1531 1531 어? 뭐지? 아 참 73 아 요거를 진해하는거지 확인하고 업로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업로딩을 시켜놓고 어떻게 이제 촬영을 해야 겠죠 요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어떻게 촬영을 해 여기다 간단해 저 차량 겁나게 거져먹죠 어 그러니깐 졸수가 안나오잖아요 그런가 아 그래요 나중에 천 년 후에 후손들을 위해서 기록을 하겠습니다 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저같은게는 원로쪽으로 다시 할게요